안녕하세요. 이장훈 공학박사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LED 디밍 아무데, 요번에는 여러가지 다치비 된것을 갖다 썼구요. 요거는 DC 42V구요. 그 다음에 요거는 DMX 컨트롤러입니다. 요거는 조명 콘솔입니다. 그래서 저번에 좀 COB로 했을때하고 지금 다치부를 했을때하고 약간 틀립니다.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희 그 이 LED 디밍 조명은 저희들이 요 등기구에 대해서 DC로만 DC 42V든 DC 48V든 36V든 30V로 뽑아주면 저희 컨트롤러하고 이 DMX 컨트롤러하고 연동을 시켜서 어느 제품이든 어느 회사 권리에도 그렇게 제작이 되면 같이 호환해서 디밍을 해서 쓸 수 있는 LED DMX 디머입니다. 그거를 소개해드렸습니다.